저기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노래인데요 그 윤정식 노래인데 뭐 조니 사랑해 그 노래 혹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? 조니요? 노래 맞추셨죠? 그렇다면 스피드 퀴즈 자! 맞추! 널 보면 곧 노래가 나올 것 같아 정답! 자 다음! 난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우우우 됐어요 팬 원한 마이 팬 걸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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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를 서로 잡아줄래 어? You are my everything 널 보는 나는 나는 그 마음속에 정답! 정답! 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내 가슴속은 깍깍해졌어 내 삶은 됐어 네가 나를 안 것도 아닌데 나는 나를... 아! 정답 두 개 맞추셨습니다 자 상품으로 머리끈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추면 상품 드리는 스피드 퀴즈 오늘은 인물입니다 자 갑니다 자 축구 선수 축구 선수 그..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한민국 그... 남자 축구 선수 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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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보다 그전에 정답 응답하라 해서 연세대 야구부를 야구수업 야구로 나섰던 응답하라 연세대 고하라 고하라 좋아했었던 남자 이름 어! 잘 모르겠어요 연세대고 자 패스 자 기미어 콜 베이베 베이베 가수 이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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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로 박민경! 박민경이랑 어? 그 팀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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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원래 지코 팀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다 정답 오... 이병헌 부인 어? 어? 이병헌 부인 오오 패러다이스 거기 나왔던 이병헌 부인 이병헌 부인 정답 아 얘가 나오냐 자 코치로 꼽고 해서 그렇죠 판돌리는 춤췄던 도박했던 장난감죠? 아닌데? 도박했었던 올라요 패스 자 그럼 송이 말고 어? 송이 말고 네 송혜교 아... 안녕 마지막에 자 신나게 댄스 쪼 쪼 쪼 같이 쪼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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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 스피드 퀴즈 의상으로 튀어입니다 자 갑니다 자 토끼가 뛰는 거 토끼가 어떻게 뛰나요? 토끼가 깜쳐 깜쳐 정답 대개 이렇게 손에 있게 에이 어 정답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부르는 거 이렇게 어떻게 대굴대굴? 정답 그 다음에 아 그냥 집에 살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딩글댕글 아이고 그냥 정답 도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정답 산만하게 막 시끄러운 거 막 시끌시끌? 아유... 시게 벅져? 정답 아이고 되게 보는 순간 아 마음이 되게 심쿵? 아이고 어 되게 소지가 콩다콩다 정답 스메 넘어졌을 때 이렇게 어떻게 딱 넘어질 때 정답 자 그다음에 어디 다가야 할 때 이렇게 천천히 정답 자 그다음에 춤출 때와 정신정신 자 그다음에 물가에서 이렇게 정답 소리 뽀시락뽀시락 정답